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게 어떻게 하면 단점이자 장점이라 그래야 되잖아. 뭔 느낌인지 아시죠? 굳이 이걸 막겠다고. 굳이 피하면 되던데. 괜히 가드로 막다가 죽는 경우가 많겠어.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거. 보여줘. 아 무적은 아니었던 걸로. 오케이. 확인 됐고. 많이 막아주나? 무적은 아니다. 오케이 검증 끝났고. 어이구. 어이구. 어이구 짧아. 아 죽었다. 안전하게 한다이. 위험한 도박소. 꺼내지 않고 있어. 아주 불안정하네. 잊힐 수도 있어. 하지만 이걸 파는 맛으로 하는 거 아니겠나.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. 괜히 가운데서 막 맞아줘. 그렇지 그렇지.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. 죽이고 못 깰 수도 있다 이거 잘못하다가. 잠시 또. 위험한 수도 잠시 쳐봐도. 안전할때만 하자. 음. 웃길 수도 있다. 안전하게 하자. 안전하게. 이거 괜히 가드쓰다가 못 깨면은. 아주 까다롭다. 안전하게 하자. 어디 깨냐 이거. 어디 깨냐 이거. 아니. 어흐흐흑. 근데 캐노스 또 하드버스 하는 거보다 더 오래 걸리네. ㅎㅎㅎ 근데 캐노스 또 하드버스 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네. 이거 어제 깨냐? 오우 잘 왔어 어우 밀려났어 어휴 자꾸 죽어봐 빨리 죽어봐 오케이 아! 아 잘못 죽었잖아 빨리 죽었어야 돼 나왔네 결국 칼자루 2개 어떡하냐? 아이고 난리 났다 이거 못 깰 수도 있겠다 정말 난리 났어 내가 보기엔 진짜 난리 났어 카드 쓰다가 나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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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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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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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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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